세상에는 정말 따라갈 수 없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월급쟁이가 금수저를 따라간다고 해서 따라가지나요? 절대 못 따라가. 다시 태어나도 못 따라가. 다시 태어나도 그런 집에서 태어날 보장이 없어. 너무 잔인한 얘기지만 정말 팩트죠. 팩트인데 너무 잔인하지. 대표님. 네. 제가 요즘 결혼 준비하면서 느끼는 점이 많으신데 네네. 제가 일부러 하는 건 아닌데 나보다 더 장난한 사람이 자꾸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시장 알아볼 때, 드레스 볼 때, 집 볼 때 비교가 안 좋은 건 아는데 하게 돼서 그게 없는 것 같다고요. 왜 이런 거지? 본인이 비교를 하게 돼요? 아니면 여자친구가 비교를 해요? 둘 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그쵸? 이게 우리 한국인들의 고질병인 것 같아. 아, 비교. 비교가. 정신적으로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병이잖아요. 상처가 되고요. 그래서 누구나 사랑하면서 한 번쯤 이런 비교를 했을 텐데 이런 비교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오늘 해보고요. 이런 비교 문화가 연애와 결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먼저 왜 서로 비교하는지 그 이유가 뭘까요? 이기고 싶어서. 제가 모르겠어. 비교가 쉽기 때문에. 어떻게 쉽다는 거예요? 모든 건 화폐가치로 환산이 가능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뭐 예를 들어 내가 선물을 주려고 사탕이 한 박스를 사요. 이거랑 명품 향수가 있어. 뭐를 줬을 때 더 기분이 좋아? 당연히 향수 아니에요. 왜? 좋아가지고. 그 뭐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화폐가치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 영식이라는 친구는 사탕을 주고 수진이라는 친구는 명품 향수를 줬어. 그럼 누구한테 더 마음이 가? 수진. 수진.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다 돈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너무 물질적인 거 아닌가요? 물질적인 걸 수도 있지만 사람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캔디 받을래 향수 받을래 그러면 사탕 받을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진짜 그런 거 같아요. 생일날도 친한 친구인데 선물 금액을 자꾸 따지게 되는 거죠?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쁜 건 절대 아닌데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대체로 생애 주기가 비슷해요. 예를 들어 학교 다닐 때는 성적 그리고 대학 갈 때는 대학교 간판 취업할 때는 어느 회사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일자리 부분 그리고 결혼할 때는 어떤 집을 사는지 또 어떤 조건의 여자와 남자 결혼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죠. 사람들의 코스터가 똑같으니까 비슷하지. 다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비교가 쉽겠네. 걔 어디 산다 했을 때 산다고 하면 구자나 이런 걸 하죠? 예를 들어 나보다 별로 공부 못하는 친구인데 뭐 한 달에 500번 버는 여자랑 결혼해 나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여자랑 결혼해 그럼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존심 상할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경쟁 환경에 빨리 노출이 됩니다. 어릴 때부터 어때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공부 잘하는 애들 우대해 주잖아. 공부 잘하면 짱이죠. 왕대접 받지. 등수로 매기잖아. 수우미안가 다 체크하고 반에서 1등부터 50등까지 다 체크하죠. 수우미안가 어딨죠? 미안해. 지금은 없나? 지금 반에서 50명이 없습니다. 미안해요. 나이가 노출됐네요. 25등까지 있나요? 요새는? 뭐 이렇게 또 등수로 매기잖아요. 이런 비교문화를 여러분들은 벌써 선행학습 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엄마한테 이런 말 안 들어봤어요? 야! 옆집에 영수는 수학단수 80점 맞아놨다는데 너네 50점이 뭐냐? 안 좋은 추억이 떠오르는데 그죠? 이거는 누구나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거고 그래서 일찍이 주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습관이 돼버린 거죠. 말씀대로 하면 안 할 수가 없겠는데 안 할 수가 없어. 세 번째입니다. 행복은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느끼기에 내가 쟤보다는 더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느끼게 되는 거지.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거지. 내가 쟤보다는. 그런 심리가 있지 않아요? 그런 거 있지 않아? 주변 사람들 있을 때 친구들이 있으면 내가 쟤보다는 잘 살아야지. 내가 쟤보다는 좋은 여자 만나야지. 내가 쟤보다는 돈 많이 벌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주변 사람보다 내가 뭔가 더 우월해야지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남들보다 좋은 차, 비싼 시계, 좋은 집, 강남 살아요. 이런 비교를 하게 되는 거고 하물며 요새는 어린 친구들도 너네 아빠 차 뭐야? 우리 아빠 차 벤치야. 우리 아빠 차는 국산차야. 이걸로도 또 서로들 싸우기도 하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이 그렇고. 제 아는 지인은 그래서 차를 부모님한테 3천만 원인가 빌려서 사신 케이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더 심한 데는 아파트 또 동에 따라서 평수에 따라서 뭐 임대 아파트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임대 아파트 사람은 옆에 들어와서 놀이터 이용하지 말아라. 막 이런 사연들이 있잖아. 애들이 안 게 아니고 어른들이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지. 쟤 몇 동 살아. 뭐 쟤 그 놀지 마.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거기서도 경쟁의식인 거죠. 우리 어릴 때는 진짜 집이 몇 평인지 그런 것도 몰라. 갈수록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급으로 나누는 거죠. 사람을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비교를 하게 되고 경계를 만들어서 자신이 특별하다는 포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신만의 울타리를 만드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서로 비교를 하는 거고 그럼 이런 비교 문화가 우리를 어떻게 망칠까요? 비교하면 안 좋은 걸 알겠는데 정확히 이게 뭐에 안 좋은 지가. 첫 번째는 비교 대상이 항상 내 위에 있다. 나보다 부족한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과 비교를 하게 돼요. 사람은. 이런 거 있잖아요. 저기 아프리카 사람들은 우리 밥도 못 먹고 하잖아.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해요. 여러분들. 근데 어때? 진짜 내 친구는 34병짜리 아파트 이번에 사서 갔는데 나는 지금 28병 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나보다 항상 높은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불행을 자처하잖아. 항상 비교할 때는 더 좋은 사람이랑 비교하기 때문에. 그럼요.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는 프로포즈 할 때 저 신랑은 천만 원짜리 반지 시계를 해줬대. 근데 나는 500만 원짜리 가방 했어. 프로포즈 비용 갖고 하지. 또 차. 저 집 신랑은 결혼해서 애 낳으니까 이번에 아우디 뽑아줬대. 나는 국산차야. 또 이런 걸로 비교를 하는 거고. 저 집 아들은 이번에 시험 봐가지고 2등 했다는데 우리 아들은 지금 20등이야. 이런 걸로 또 비교를 하게 되는 거고. 비교할 게 너무 많은데 나보다 항상 위보다 비교를 해요. 그래서 저 아는 지인은 이런 비교가 너무 싫어서 항상 자기가 봉사활동을 다단대.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다닌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 봉사하는 거 좋긴 한데 취지가 좋고. 근데 나는 그 친구의 말이 정말 솔직하다고 생각을 했어. 진짜 봉사의 마음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게 너무 힘드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내 존재감을 조금 더 살리는 거죠. 솔직한 대답 아닐까? 궁금한 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100만 원짜리 선을 받은 사람이 500만 원짜리 받은 사람이 부러워하잖아요. 반대로 500만 원짜리 선을 받으면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럴 거 같죠. 그렇지 않아. 또 500만 원을 받잖아? 그러면 또 1000만 원짜리가 부러워지는 거야. 이거 또 봐요. 1000만 원짜리 하면 또 2000이 부러워지.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 심리랑 똑같아요. 내가 진짜 한 달에 300만 원이면 소원이 없겠어라고 했던 사람은 300만 원은 500만 원 벌고 싶고 500만 원은 1000만 원 벌고 싶고 이게 사람의 어쩔 수 없는 욕망이거든요. 이건 누구나 다 똑같은 거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PD님들 봐봐. 사회 초년상 때 예를 들어 내가 한 150만 원 받았어요. 근데 나 진짜 250만 원 받고 싶다 했는데 250만 원 받고 있는데 어때요? 만족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되네. 두 번째. 맥락을 생략한 단순한 비교입니다. 좀 어려운 말 같은데. 내 친구가 호텔을 가서 호캉스를 막 며칠씩 가서 진짜 호텔에 돈 1000만 원을 막 쓰고 와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부러운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는 영끌을 해가지고 막 카드 빚을 내서 거기를 간 거야. 진짜. 사치가 심한 애라. 근데 그 과정은 무시하고 걔가 그냥 호텔에 간 것만 부러워하는 거지. 걔가 어떻게 호텔에 갔는지에 대한 과정은 필요하지 않아. 그냥 거기 가서 호텔에서 즐기는 것만 부러워하는 거야. 맥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하면 왜 저래 한심하게 보는 거야? 그렇죠. 나는 지금 집을 사서 살고 있는데 아주 좋은 집에 월세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내고 살아요. 이게 막 부러워. 그 집에 사는 게.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 1000만 원, 2000만 원 월세를 갚기 위해서 아침에 5시에 일어나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그 사람이 거기 사는 것만 부러워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알면서도 참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부러운 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런 거 있잖아요. 고만고만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빌딩에 있었던 집 딸이야. 걔는 당연히 호화로소로는 결혼식을 할 수밖에 없어. 그게 걔의 문화야. 근데 뭐 나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있어요. 근데 월급쟁이야, 그래봤자. 그러면 이 월급쟁이가 금수저를 따라간다고 해서 따라가지나요? 절대 못 따라가. 다시 태어나도 못 따라가. 다시 태어나도 그런 집에서 태어날 보장이 없어. 너무 잔인한 얘기지만 정말 팩트죠. 팩트인데 너무 잔인하지. 세상에는 정말 따라갈 수 없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내가 따라간다 라고 하는 건 내 건강에 굉장히 해로운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행복의 기준이 쟤보다 나아야 하는 것. 성공과 행복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제 3자. 내가 행복해야 되는 게 아니고 쟤보다.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쟤보다는 행복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행복하더라도 쟤보다 뭐 지금 이룬 게 많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난 덜 행복해. 자꾸 자기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 사람보다 더 좋은 배우자. 집. 직장. 쟤보다 더 좋은 결혼식장 등등. 무조건 다 쟤보다 좋아야 돼. 어떤 사람을 계속 이렇게 쫓다 보면 정작 내가 뭘 원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조차 몰라요. 너무 불행한 거 아닐까요? 오늘은 비교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인간의 본성은 누구나 다 비교를 하고 부러워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 비교를 조금 좋은 쪽으로 운영을 해서 내 정신 건강을 해치지 않아야 되는데 정신적으로 해치는 비교는 절대 금물입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비교가 딱 하나 있어요. 비교 좋은 게 있다고요? 그럼요. 그거는 나와의 비교.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 어느 정도 내가 지금 훨씬 더 나아졌는지 그 비교를 하면 성취감이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나 자신과의 비교가 가장 건강한 비교입니다. 1. 1. 2. 2. 3. 4. 5. 6. 6. 7. 감사합니다.